가게 미스테르 러시아의 탐험가 1806년 탐험선 네바우편으로 브라셔브를 떠나 대서양, 인도양, 태평양을 거쳐 이듬해에 알래스카 해안을 탐험하고 이어 북태평양까지 항해하는 데 성공한 뒤 1810년 시베리아를 거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다. 1812년 해군성 장관이 되어 바이카로 항해를 위한 최초의 대형 선박을 만들게 하였고 1916년 쿠테조프선 선장이 되어 세계 1주 항해를 지휘하였다. 1928년에는 두 번째 세계 1주 항해를 이룩하였다. 마셜 제도의 맨시코프 환초를 발견하고 많은 섬들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였다. 알래스카 큰해에는 그를 기념하여 명명된 섬과 해협이 있다.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마셜 제도의 맨시코프